딸이 다 있는거야 우와 저 띠띠 봐봐 저 띠띠 봐봐 이 띠띠 봐봐 우와 이거 개인꺼에요? 아니면 빌려? 개인꺼에요 네? 아 이거 집에서 끌고 나오신거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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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태워봐도 되죠? 한번만 타볼게 혜연아 일로와봐 여기 한번 타봐봐 여기 엄마 계시면 뒤에 앉으면 되는데 엄마가 엄마가 없어서 여기 타고 있어봐봐 양쪽 왜 이렇게 앉아야돼 여기 있다 아아 그리고 아빠가 여기 타고 막시간 타고 아아 여기 앞에까지 가도 되요 한바퀴만 요 요 잠깐 오오오 나 재밌다 이거 우와 우와 만세가 몰아봐 저기 팻마리는 데까지만 갔다 오자 아 여기 돌아야 해 돌아야 해 안녕 해야지 안녕 자 돌려야 해 돌려야 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너희들 이런 건 꿈도 꾸지 마라 세대는 못 산다 아빠는 안 돼 안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 돼 자 여기 앉으자 아우 내가 미쳤지 이거 왜 타자고 했을까 그치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아니야 좋은 추억 됐네 감사합니다 엄명하네 내가 아빠 왜 타자고 했을까 아빠 왜 타자고 했을까 만세가 유난히 띠띠를 좋아하지 그치 어 아유 얼마나 타고 싶다 다음에 아빠가 또 태워줄게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어 착해 자 자 자 자 자 감사합니다 아유 예 네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래 가자 가자 덕분에 가자 우와! 쌍둥이다! 안녕하세요 쌍둥이예요? 안녕하세요 이란성이예요 저희도 삼란성이예요? 둘 다 아들 둘 다 아들 저희 셋 다 아들 안녕해 지금 4개월 좀 지났어요 고개 이제 막 간우고 얼마나 됐어요? 27개월이예요 힘드셨겠다 쌍둥이도 힘드시죠? 네 제 쌍둥이 앞에서는 뭐 제가 말할 수 있고 아 귀여워 사실은 좀 내성적인 면이 있어서 잘 그러는 편은 아닌데 아이 생기고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특히나 이렇게 애들 보거나 이렇게 보면 몇 개월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좀 아줌마스러워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세야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신발 신자 이따 걸어야 돼 걸어야 돼 걸으려면 신발 있어야 돼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고구마부터 사자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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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고구 inspection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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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몬드는 아니야 자 꺾어 꺾어 고구마? 이건 고구마? 고구마, 바나나 아 바나나에 있다 바나나 이거는 대한민국 만세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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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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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간식으로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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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그만 만세 아 방금 쉬워요 그만 만세 그만 만세 온 온 온 온 온 고구마 착하다. 자, 오지마. 네 여보. 양지, 양지? 양지요? 양지, 양지. 아 고기, 고기 부위 중에서? 냉장고 양지 250g가 아니라 담아놓은 거 있거든요? 네, 네, 네. 국소로 사시면 돼요. 애들 국거리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어, 어, 어. 250g 양지? 네, 네, 네. 네, 알았어요. 네, 네. 어때요? 좀 거짐하세요? 나중에 얘기해요. 네, 네. 네, 사랑해요. 일련끼도 아프지 않아요? 네, 아프지 않아요. 잘 있어요. 다행이다. 네. 다 끝나가 이제. 양지가 뭐야? 양지 양지 양지. 양지 양지. 다행이다. 여기 오고 싶다 하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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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저거 다 있다 다 있다 다 있다 다 있다. 엄마이. 다 있다 다 있다. 엄마이. 엄마 Cela. 처음에 태어났을때 하루에 분유 한 통. 그저게 한 팩이 진짜. 없어지더라고요. 고기를 좋아한다면서요. 고기 진짜 좋아해요. 처음엔 뭐 모르고 한우 먹였는데요. 아 근데 이게 뒷감당이 안 되니까.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이제 그랬는데 저세히 먹이려면. 우와 우와 여기 봐봐. 우와 이거 봐봐. 일로 와봐. 대안아 멀리 가면 안 돼. 약속 네 해야지. 대답했어. 아빠. 만세야. 아빠. 이리 와. 만세야. 아빠 눈에 보이는데 있어야 돼. 멀리 가면 안 돼. 맛있겠어. 응. 자. 민국이 신발 신고. 민국아. 아빠 눈에 보이는데 있어야 돼. 멀리 가면 안 돼. 알았지? 네 해야지. 응. 멀리 가면 안 돼. 이렇게 좋아? 응. 오오오오 좋아해요? 여기가 산으로 만일까봐 세 딱 스티키 타는구나 자 이제 가자 자 이제 그만 놀고 가자 띠띠의 뼈를 묻고 싶어 왜그래 자 가자 띠아 가자 가자 이리와 이제 그만 타고 가자 다음에 또 타자 어? 응 자 가자 오늘 하루에 피로가 나온다 너 때문에 자 내리세요 자 내리세요 이제 이렇게 으잚 으 으 으쌰 으 으쌰 어이씨 줘 난납 미기 해 れ 으응 웅 자 일로와. 계안이 내리자. 내리세요. 이제 가야지 내리세요. 이제 가야 돼. 계안아 이제 그만. 내리세요. 안돼 이제 내려. 내려요. 아 착하다. 아 왜. 네 만세야 아빠 간다 이제. 만세 아빠 간다. 안녕. 아빠 간다. 안녕. 아빠 진짜 간다. 안녕 만세 안녕. 만세 안녕. 만세까? peu. 이건 너무 너무. Scotch. 우와 떨어져. 떨어져. 오우. 안. ανα 되 Voice On Game. 아빠는 ty recognition. 다리 너무 재미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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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늘 만세가 고집세 그런 건 아닌데 그 만세가 좀 차에 집착하는 게 있어요 으 으 으 띠띠의 뼈를 묶을 수 있으려구요 으 으 으 으 아 방법 좀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요